안녕하세요 영화감독 봉준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동훈 감독입니다. 김영화 감독 이 영화 되게 오래 준비한 걸로 알고 있고요. 준비할 때부터 몇 번 본 적도 있었고 서로 그랬는데 인생의 3년 반을 이 작품에 올인하셨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고 링링과 웨이웨이가 너무너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CG 캐릭터가 나오는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감독의 육수를 지어차는 정도로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정말 김영화 감독님 너무 대단하다는 존경과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다음부터 CG가 들어간 영화를 하려면 이 영화를 넘어서야 된다는 부담감에 많은 감독님들이 시달릴 것 같아요. 영화 개봉하게 돼서 저 또한 너무 기쁘고 설레이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미스터 고 파이팅! 파이팅! 미스터 고 파이팅! 미스터 고 파이팅! 미스터 고 파이팅! 미스터 고파amis 미스터 고파